음악 조선노종당 창건 79돌 경축행사가 성대의 진행됐습니다.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취와 낫과 붓을 아로새기고 혁명의 형도적 영향으로 탄생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만년 대개의 줄기찬 성공과 번영회로 인도하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한 환희를 더해주며 당창군 79돌 경축 공연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우리 사상 우리 위협의 불폐성과 양양한 전도를 힘있게 과시하며 전면적 부흥 발전회로의 역사적 진군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세계 최장의 사비주의 집권사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온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적 투쟁 행로를 경건히 안아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 위협의 백성불피의 상징물로 거연한 우리당 핵심 골관 육성의 원정장에는 장당의 리념과 정신을 선결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승하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재와 영예, 영웅성을 만방에 과시해온 우리 당의 용감스러운 역사와 업적에 대한 승관 경의심이 찬엄치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주체 혁명사에 탁기할 승리의 기적들과 거창한 전변들을 끊임없이 수놓으며 국가 부흥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명도 밑에 이 땅 위에는 가장 용감스럽고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 도착하셨습니다. 관용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혁명사상과 노숙하고 세련된 용도로 세계 최장의 사베주의 직군당의 부류의 존엄과 영광을 찬연히 빛내이시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항룡이 펼쳐가시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체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히 탐내하시며 당 창권리를 맡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지관 일꾼들, 성중앙기관과 시안의 당일꾼들,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가 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주재 로시아연방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쩨고라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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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우리의 두 개 당릉투쟁의 기침 당릉투쟁의 기침 당릉투쟁의 기침 여성 충청과 남성 합창 조선노동당 만세로 시작된 공연이 무대에는 주체혁명 여완수를 위한 용적 장로에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당을 우려로 터친 노동당 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이 올랐습니다. 믿고 살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의 하늘 출연자들은 부이멸위의 조선노동당 참가들을 통하여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인민대중과의 효율적 위대를 과시하며 탁월한 용도력으로 부국강경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최전승기를 펼쳐가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세계를 격절없이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빛나게 살리 우린 밤에 다가와서 천발리 애들이 얻고 나갈 천발리 그대는 기통에 빛나는 계진의 곳으로 얼마나 눈부신 기회를 설계하던가 키워준 고마음은 누구보다 내 알아 그 뿌리 기회를 이어 덜쳐가는 백승으로 강대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종으로 존엄 높으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은덕으로 나사로운 우리 당을 침성하는 성가들은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인민의 양심, 인민의 심장, 인민의 영광이라는 충고한 사상 감정을 뜨겁게 분출시켰습니다 영원한 인민의 영광 그 누가 가슴속 생각을 소중히 헤아려줬나 그 누가 내 인생 그토록 정리도 많아 정리도 많아 보살피나 보살피나 모진 풍파를 한몸에마다 엄나를 지켜준 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품속에 맡기였네 그 품속에 맡기였네 평범히 흐르던 날에는 평범히 흐르던 날에는 내 미처 생각지 못했네 얼마나 따뜻한 품속에 내가 안기옥 사는 칼을 세월의 눈빛 세월의 눈빛 다 가려주면 나의 행복을 꽃혀준 고마운 품 그 품을 나는 이오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여름에 가려주면 어둠 하늘 다리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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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 삶 지켜줄 품이오 은혜로 그 품이 있기에 항상 마법은 든든해라 열백 번 다시 태어난 내가 오직 그 품에 안겨 살고 싶어 어머니 당의 그 품 내 운명의 품이오라 열백 번 다시 태어난 데도 오직 그 품에 안겨 살고 싶어 어머니 당의 그 품 내 운명의 품이오라 품이오라 내 처국에 대하여 노래하려니 내 처국에 대하여 노래하려니 화나는 모습과 추억이 떠올라 무엇부터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너무나 청답고 소중한 모든 것을 사랑하노라 나의 처국은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 살아 노래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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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이군 노래하노라 그대 맑은 생물을 달게 마시는 요구한 이야기 들으며 자랐네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체험하며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한 저국이여 사랑하노라 나의 저국을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살아 노래하노라 이제 산채에 아름답고 이대한 저국은 아름답고 이대한 저국은 연결의 생애 저국이 깃떡의 고령에 휘뜰게 하리라 그리의 거리뜬 그 웃을 하늘 그대와 내 심장 그대와 내 심장 하나로 고동치리 사랑하노라 나의 저국은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살아 노래하노라 이제 산채에 아름답고 이대한 저국은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나의 저국은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살아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살아 노래하노라 노래하노라 이 세상에 아름답고 이대한 저국은 아름답고 이대한 저국은 천억 높은 이 나라 국가를 부를 때면 그대 향한 불같은 열망 이끌어라 천억 높은 이 나라 국가를 부를 때면 잊지 못할 추억을 이끌어라 행복의 연대들 이어서 우리 행복과 기쁨이 커가는 곳 파란 오란 나의 저구가 사랑하는 나의 저구가 그대 영원한 평강과 안녕을 다치니라 나의 심정을 다하리라 나의 한 생을 그대 무고한 보육과 영광을 위하여 역동 하늘 강산의 숨결을 안아볼때 가슴 벅차 그지와 열정은 뭉치니 빗담스미 로동과 승리의 모든 것 굳게 지키며 굳게 지키며 빛내요 갈 이 마음 파란 오란 나의 저구가 사랑하는 나의 저구가 그대 영원한 평강과 안녕을 다치니라 나의 심정을 다하리라 나의 한 생을 그대 무고한 보육과 영광을 위하여 이 그대 영원한 평강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순보다 소중한 이 하늘 이 땅에서 우리들만 모든 꿈 이룩하게 되니 이 심장을 보져도 그런 차원은 이 땅 어디든 깊들어서 나무리 바라봐라 나의 저군아 사랑하는 나의 저군아 그대 영원한 흉감과 환경을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나의 심장을 다가질 것 같아 나의 한 생을 그대 무궁한 보냄과 용감을 위하여 그대 무궁한 보냄과 용감, 용감을 위하여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지남없을 일심 충성과 신념의 노래들로 만장을 격동시킨 공연은 여성 충청과 남성 합창 우리의 국기 여성 독창과 남성 합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득한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초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즐기란 인민의 이 윤반 농가만 다 바쳐 이 초선 길이 바 끝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즐기란 인민의 이 윤반 농가만 다 바쳐 이 희자산 길이 바 뜻에 해두산 기산물 탄고 글로예 정신은 깨뜨려 진리란 풍차지 흙을 치신 듯 봄새에게 옮싹 나가리 창불의 모둠없네 빌로 인민의 뜻으로 성 너란 없이 부각받는 이 저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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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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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갈 희망 희망 sic 롱붙이게 터져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탐내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계승, 걸출한 용도, 뜨거운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우리당 강화 발전의 최전승기로 틈에어나가기 위한 성업에 무한히 충실할 불같은 맹세를 울음찬 환호에 담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군 79들 경투 공연은 창권도 위대하고 발전의 전 역사도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전인민적 사상 감독입니다. 이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군 79들 경투 연회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록지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천만 년 미래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류로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에서 79성상의 집권사를 아로새기는 의의깊은 날을 맞이한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이 초대됐습니다. 국가수반의 개인 초청선임으로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주재 로시아연방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당 역사에 또 한돌기 빛나는 연륜이 새겨지는 뜻깊은 밤을 경축하는 연회장은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차재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 리론 활동과 탁월한 용도 실천으로 우리당의 순결한 계승과 강화 발전, 우리 국가의 풍본용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세계적 견욕의 용전기를 펼쳐나가시는 조선노동당 총기서 동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란 동지가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위대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김성은 동지의 안령을 삼가축안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 인민을 위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군 79돌 경축행사는 장당의 리념과 정신을 자기 존재와 발전에 강미력한 기반으로 하여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는 우리 당의 부패 위력과 강렁한 기상을 뚜렷이 과시하고 위대한 당 중앙의 향도 따라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신심 드높이 줄기차게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하여 준 의깊은 계기로 우리 당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것입니다.